J.B. 타임즈 네, J.B.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분이죠. 더막내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어디갈래님이 더막가 나와라 오바 해주셨고요. 나왔습니다. 오바. 그리고 남쪽바다님이 반갑습니다. 시선집중 좋아요. 주주삼박님이 오늘도 무사히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J.B.의 얼굴을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공유도 널리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커피 쿠폰 얘기는 오늘 안 하시네요. 네, 지금 할 거예요. 1445님이 굿모닝 커피 잘 마셨습니다. 오늘도 방송 열심히 듣겠습니다. 시선집중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1445님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4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샷8001 문자 보내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의 댓글 남겨주시면 하루에 20분씩 뽑아서 커피를 쏩니다. 소소한 행복 기대하면서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오늘이 사흘째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기하신 건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피디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커피 쿠폰, 이벤트 참여가? 네, 첫날 완전 폭발적이었는데 갈수록 조금 참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속으로 보냈는데 나는 안 보내주는구나. 포기하신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한참 남았고요. 하루에 20분께 드립니다. 남는 거 있으면 그냥 져주세요. 아이고, 제이비. 드리잖아요, 커피. 매일 아침에 드시잖아요. 직접 사서. 그거하고 이거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분석이 엄청 날카롭다 싶으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 사드릴게요. 또 저렇게 또 작업... 알겠습니다. 말문이 막히시나요? 압박이 너무 아침부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AS타임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경유착 시간에 홍남기 부총리 교체서료와 그간의 평가를 좀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KSE로 시작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 가장 큰 단점이 인사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정세균 총리가 곧 사회를 표명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벌써 후임 하마평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거론되던데. 그런데 정세균 총리 측이 말하기를 대통령 개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에 사회를 표명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정말 개각 고민을 덜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대권과도를 위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일단 좀 약간 과장을 조금 섞어갖고 이게 뉴스입니까? 왜 그러냐면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익히 다 알려졌던 얘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반문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궐선거 뒤에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임을 하고 당으로 돌아와서 대선 도전에 났을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거의 공공인한 비밀처럼 다 입에 오르내렸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선 후보가 결국은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봤던 이유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선에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그게 총리직 사태의 명분이 된다는 것이죠.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이기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여기서 놓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쇄신의 길을 틔워줘야 된다. 또 이런 차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보선 직후가 아마 총리직 사태의 타이밍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방역의 최전선은 누가 지키냐? 아, 방역의 최전선? 네. 아, 방역대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총리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HBY아님이 개각 고민을 덜려면 끝까지 가야지. 해주고. 초원님도 본인의 이익이 우선 아닐까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챙겨야 할 뉴스와 JB의 분석이 더 얹어져서 풍성한 JB타임즈.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한다며 고성과 함께 비난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거짓말한 시장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장이로 한 게 누굽니까? 아, 엄청 뜨겁죠? 네, 어제 진짜 재밌었어요, 이 부분. 네, 생태탕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생태탕집 주인 황 모 씨와 아들이 지난 2일 TBS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가 2005년 6월에 자신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날 일요시사가 4일 전 우리가 취재했을 때 황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말 바꾸기 아니냐. 또 보석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이 황 씨 주장의 신빙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러자 어제 다시 이 생태탕집 TV에서 인터뷰를 갔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자식들 걱정이 돼서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다. 일요시사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유를 밝혔고요. 신용카드 내역을 받아오겠다. 이런 말도 나중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대엽이 생각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추억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후보 아들의 어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나온 걸 가지고 이게 제2의 김대엽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격을 한 거였죠. 결국은 지금 막판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진술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어제 오후에 오니까 보수 언론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 생태탕집인가 주인 모자에 발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보도도 내려놨더라고요. 기록을 캐는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어떤 불태전의 어떤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이제 저희 JB타임스의 모토는 삐딱선이기 때문에 삐딱선. 삐딱하게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이 생태탕집의 좌표는 뭘까요? 좌표? 번지수가 어디일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생태탕집은 나홀로 식당일까요? 골목길 끝 식당일까요? 약간 비유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생태탕집은 골목길 끝에 있는 식당이다. 골목길 끝? 나홀로 식당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생태탕집 주인 모자의 발언이 유일한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발언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 이미 경작인과 측량팀장의 증언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 이런 증인이 있었고 이 증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생태탕집 가서 밥 먹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그래서 생태탕집 주인 모자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반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생태탕집 모자의 어떤 주장이 탄핵이 된다면 내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게 끝이냐. 그래서 이게 나홀로 식당이냐 골목길 끝 식당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경작인들과 측량팀장의 증언은 더불어 그러면 같이 순장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탕집 주인 주장이 탄핵된다고 해서 측량 참여 의혹이 일소되는 것이냐. 그럼 다른 증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데 아니요라는 대답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생태탕집 그 하나가 모든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것으로 볼 이유도 없다. 주변에 다른 것들도 있다. 다른 증언들도 살펴봐야 된다. 종합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입체의 여러 면 가운데 하나가 생태탕집 아니냐. 일단 이 점을 전제해놓고 지금 오가고 있는 공방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점만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언론들이 생태탕만 남았다고 했지만 생태탕만 남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 오세훈 후보는 어제 여러 번 강조했어요. 시종일간 대질심문 한 번이면 끝난다. 한 번이면 끝난다. 그런데 그거는 수사기관이 부르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촌철님들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앞에 뉴스 컷을 좀 보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마이티환즈님이 유치해. 공방이? 토론 공방이? 네. 그리고 이쁜님은 서로 비방하는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아요. 해주셨고 6497님이 언제쯤이면 비방이 아닌 후보들의 정책만으로 뽑을 수 있는 시대가 오련지요. 이건 진짜 정답인데 이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주셨어요. 더막가가 후보로 나오면 찍어주고 싶네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김수리님이 서로 거짓말이면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이거 밝혀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짓말을 민주당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선거가 끝난다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선거 과정에서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오갔던 이야기 자체가 사후 사법적 검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끝이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왠지 선거가 끝나도 계속될 공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들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뭘까요? 네. 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ESIND가 2006년에 경기도 양평 공흥리 일대 임야 16,550제곱미터를 사들였고 또 최 씨 개인 명의로 농지 2,965제곱미터를 사들였다. 이런 요제에 보도를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양평군의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을 했고 양평군은 이듬해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해줬다. 최 씨는 이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백억 대의 수익을 챙겼다. 이게 어제 한겨레 보도 내용의 골자였거든요. 그랬죠. 여기 또 문제가 있나요? 최초 보도한 한겨레는 투기 의혹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과정의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이건 다 생략을 하고 딱 하나, 농지법 위반 의혹만 한번 봅시다. 또 농지법.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사면 농지법 위반인 건 그동안에 하도 많이 나와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거 같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임야는 부동산 개발에서 명의로 사들였지만 농지, 2965제곱미터는 최 씨가 자기 명의로 사들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제 한겨레 보도가 나온 다음에 최 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냈습니다. 반박을 했는데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농지로서 기능하도록 농사를 짓고 관할 관청의 감독까지 받았다. 그러면서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제3자를 통해서?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3자를 통해서 경작을 했다? 그럼 소작을 줬다라는 건가?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작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3자를 통한 경작이라고 하는 게 뭔지가 좀 애매모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그러면 어떻게 가려야 되는 거냐? 가릴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드리면 그 해법은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이 제시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LH 사태가 터지고 난 직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한마디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보도가 엄청나게 남았었는데 이런 식의 말을 했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게임룰이 조직된 것이다. LH 사태를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해법이죠. 네 편 내 편은 가리지 않고 수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변호사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거는 선거 전에 정치적 목적의 보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겨레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보도를 했다는 건데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특정한 정파에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공식적으로 정치 출마, 정치 참여를 선언을 했나요? 아 본인 스스로요? 본인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약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파에 소속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나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또 과잉해석하는 측면은 없는 건가요? 역으로도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역시 부동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직접 투기꾼 조사에 나선 용인시 원산면 주민 인터뷰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바로 이 원산면에 투기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기도청 공무원이 있어요. 이 공무원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 법원이 몰수보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몰수보존은 범죄 피의자가 몰수대상인 불법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거든요. 일단 딱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몰수한다는 뜻이 깔려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정말 몰수로까지 가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는데. 일단 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뭐냐면 2018년 10월에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서 원산면 땅 1,500제곱미터를 5억 원에 사들였는데 이게 지금 25억 원 이상으로 올랐다고 그래요. 5배? 네. 그럼 다 몰수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뭐냐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면 몰수는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입증이 되느냐. 법원에서 받아들이느냐 이건데 관건은 뭐냐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긴 거냐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 공무원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2018년 10월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경찰은. 그런데 우리와 인터뷰했던 원산면 주민통합대책위원장. 이분이 우리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거는 2016년부터 클러스터 도면이 떠돌았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네. 소문이 엄청났대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도면이 떠들었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이 공무원이 떠돌던 도면을 보고 산 거다. 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산 게 아니다라고 만약에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를 탄핵할 수 있는 다른 물증을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서 떠돌던 도면을 보고 산 게 아니라 공무상 얻은 비밀을 가지고 땅을 산 거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아마 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몰수를 하게 가능하게 됐다는 판정에 대해서 김재정 님이 모처럼 법원에서 시원한 결정하셨네요. 그런데 다만 몰수하겠다가 아니라 몰수 예비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끝은 아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 위례 님은 투기도 공무원이 하면 몰수고 일반인이 하면 놔두는 겁니까? 이건 일반인들의 투기도 싹싹이 뒤져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뉴스 듣다 보니까 부당이득 소급 적용 한 해 만에 지금 국회는 계속 입시름 중이잖아요. 그 홍익표 의원이 범죄수익은익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다른 어떤 경우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발의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 처리했다는 소식은 없으니까요. 조만간. 처리는 안 됐고요. 국회가 빨리 좀 수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김경홍 님이 직장 생활 하느라고 늘 제 방으로만 유튜브를 봤어요. 지금 실방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두 분 힘내세요. 뉴스는 시선집중만 신뢰합니다.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민상세 님도 실시간 방송을 처음 들어와 봅니다. 해주셨고요. 부르주아 님은 자주 오시는 촌철 님이신데 커피 쿠폰 종배 님이 쏘시는 거예요? 짱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더 다칠 겁니다. 아마 달달할 겁니다. 시선집중 팀이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시선 중 PD가 쏘는 겁니다.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박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이 시선 중 PD가 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선 중 PD가 쏘는 겁니다. 저는 이만큼은 사과장에서 쏘는 겁니다.